기상 관측일에 가장 무더웠던 해는 지난해였지만, 올해 또 이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경남적 폭염이 가마솥을 방불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40도를 넘는 해가 머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70년대 초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경남 밀양 지역입니다. 지난 50년간 평균 기온은 13.26도. 이보다 높은 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자 지난 2000년 이후는 단 두 해를 제외하고 전부 빨간색입니다. 50년 평균 기온이 12.9도인 경남 합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갈수록 평균 기온은 더욱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110년간 기상 관측 데이터가 축적된 부산 지역은 어떨까? 지난 110년 동안 평균 기온은 14도. 1980년대를 넘기면서 빨간 막대는 더욱 많아집니다. 그리고 2000년대를 지나자 전부 빨간색에다 높이도 높아집니다. 부산 경남 지역이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때문에 기상 관측 이래 지난해가 가장 무더웠지만 이 기록은 올해 또 깨질 것이 확실시됩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부산 경남도 한여름 낮 기온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처럼 40도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쟁 기온이 올라갈 거고 2050년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아열대 기구로 석해지는 지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은 일반인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남 발전연구원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환경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 일반 시민, 학교에 다 상관없이 일반 시민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주말 경남 창령의 낮 최고 기온이 37.5도. 폭염특보와 열대야 일수가 최대가 되고 있는 노래. 이상 기후마저 더 잦아지는 상황에서 부산 경남 지역은 이제 지구 온난화에 한가운데 들었었다는 분석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KNN 진지훈입니다.